로션을 바르지 않고 오일을 발라야 되는 이유가 샤워하고 물기 있을 때 오일을 발라서 물과 함께 섞어서 발라보라고 했잖아요. 바르면 보호막을 쫙 만들어요. 오일막을 피부에 쫙 만들어놔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요. 잘 부어요. 근데 피부에 오일막이 만들어지면 잘 붙지 않아요. 건조하면 잘 붙지만 피부가 건조하지 않으면 잘 붙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몸이 얼굴도 잘 붙고 몸도 잘 부으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피부가 세라마이드가 부족해서 부을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캐리오 오일과 애슘셜 오일을 이용해서 세라마이드 화장품을 오늘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세린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나와 있고요. 위치아질, 칼렌출라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리세린 토너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시간은 위치아질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속에 드롭이 있어요. 여기 드롭을 잠깐 따놓을게요. 여기가 그리세린이에요. 근데 이제 위치아질을 보면 이만큼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위치아질에 가득 이만큼 들어있어서 그리세린을 넣게 되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아까우니 조금 이만큼만 따를게요. 보통 그리세린을 사용하실 때는 이 원액을 쓰시면 안 돼요. 보습제거든요. 강력한 보습제예요. 근데 그리세린을 사용하실 때는 1%에서 많이 건조할 경우에는 한 3%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ml에서 3ml 정도까지만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세린입니다. 1ml에서 3ml 정도 사이까지만 많이 건조하면 한 3ml 정도 넣으시고 많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1ml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 그리세린은 계속 쓸 거예요. 피부에 보습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성분이기 때문에 그리세린은 오일화과도 잘 어울리고요. 이렇게 물성분, 액체 성분하고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토너 만들 때도 그리세린을 넣고 또 영양크림 만들 때도 그리세린을 넣고 오일 에센스 만들 때도 그리세린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DIY 1ml짜리 로즈예요. 노화 피부에 쓰는 로즈. 저는 로즈를 넣고요. 예를 들어 피부가 민감하면 블루를 쓰셔도 돼요. 이것을 8방울 넣으셔도 되고요. 이것을 30ml 공병 캐리어 오일에다가 내가 에센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을 8방울만 넣고 나머지는 이 에센스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얘를 갖다 대시고 섞어주고 얘는 닫아놓을게요. 세라마이드 토너 만들었어요. 피부에 세라마이드를 만드는 토너 한 50번 정도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해요. 흔들어 주지 않으면 그리세린과 에션셜 오일, 캐리어 오일, 위치아지 수출물이 잘 혼합되지 않아요. 최하 50번 이상 흔들어 주시고 처음에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까지는 쓸 때마다 대충 이렇게 흔들어서 한 10번, 15번 좀 흔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토너이기 때문에 여기 드롭의 구멍이 넓어요. 굉장히 잘 따라져요. 오일과 지금 글리세린과 위치아지 수출물이 잘 혼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아주 촉촉해요. 그냥 위치아젤만 썼을 때보다는 글리세린을 섞었을 때 더 촉촉해. 제 피부에 닿는 이 감촉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 하나만 써도 촉촉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에센스, 영양크림은 달라 주셔야 되겠죠. 한참 두들겨야 흡수될 것 같아요. 많이 노화되신 분이나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진 분들, 너무 얇은 분들, 또 아이들 같은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 글리세린을 한 3ml 정도 넣어주시면 더 촉촉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토너 브랜딩 다 했고요. 에센스 브랜딩 한번 해볼게요. 캐리오일 세 가지를 브랜딩 할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보타닉 이브닝 프라임 로즈의 세 가지 캐리오일이 섞인 것도 있고요. 보타닉 로즈 힙이라고 해서도 세 가지 캐리오일이 브랜딩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캐리오일 세 가지를 가지고 30ml 에센스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호호바 골든입니다. 호호바 골든 1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10ml 10ml 브랜딩 했고요. 그리고 마카다미아예요. 대표적으로 각질이 좀 너덜거리는 경우에는 많이 쓰는 것이 마카다미아죠. 피부에 어떤 보호막을 만드는 역할 건조한 피부에 많이 씁니다.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와 굉장히 흡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호바 골든과 마카다미아예요. 10ml 브랜딩 하겠습니다. 10ml 브랜딩 했습니다. 그리고 스윗알몬드예요. 우리 각질 여덟거리고 할 때 죽어있는 각질만 녹이는 것이 스윗알몬드잖아요. 살아있는 각질은 절대 안 녹이고요. 피부가 좀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게 스윗알몬드인데 한 9ml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9ml 넣었고요. 여기 1ml는 글리세린을 넣을 거예요. 글리세린입니다. 1ml 정도 브랜딩 하겠습니다. 1ml 1ml 브랜딩 했습니다. 30ml 공병에 따를게요. 30ml 브랜딩 했습니다. 아까 사용하고 남은 노즈예요. 보타닉 노즈 여기 토너에 8방울 넣었거든요. 나머지 남아있는 노즈를 여기 에센스에 캐리오일 3가지 브랜딩 한 곳에다가 넣겠습니다. 병에 좀 남아있어가지고 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것도 50번 정도 흔들어 주시게 되면 이제 오일 에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에센스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오일 에센스 만들 때 글리세린을 넣는 것을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에센스 만들 때 글리세린을 자주 넣어서 쓰고 있거든요. 이 글리세린을 넣었을 경우 오일 에센스가 피부 침투력이 더 빨라. 기름과 물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 에센스 바르고 나서 또 크림을 발라야 되겠죠. 크림, 아로이 매직 크림 50g짜리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DIY 1ml짜리인데요. 프랑킨센스예요. 여기에 에센셜 오일과 캐리오일이 조금 브랜딩되어 있습니다. 1ml 한 병을 여기 아로이 매직 크림이 다 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 촉촉하고 보습이 필요하면 글리세린을 넣으시면 됩니다. 글리세린 1ml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1ml 정도 혼합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 섞어주셔야 되겠죠. 여기 아르간 한 0.5ml 정도 같이 혼합하셔도 괜찮습니다. 강력한 어떤 보습이 필요하시다면 꼭 글리세린을 넣고 아르간도 한 스포이드 정도 0.5ml 정도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아르간 커넬 오일이에요. 0.5ml 정도 이 정도만 함께 브랜딩하겠습니다. 적어도 50번 이상을 잘 섞어주셔야만 혼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세린을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 세라마이드는 충분히 물과 오일이 적절하게 혼합이 되야만 피부가 보습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세라마이드 크림 다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아르간 매직 크림 비건이냐고 여쭤보셨는데 비건입니다. 동물에서 유리하는 성분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크림 자체가 이 그리세린을 넣었을 때의 피부에 닿는 이 느낌이요. 이게 쫀득거리는 느낌이 좀 달라요. 아르간 매직 크림을 그냥 발랐을 때의 느낌과 에센셜 오일만 가지고 섞었을 때의 느낌과 그리고 그리세린과 함께 섞었을 때의 느낌 자체가 쫀득거리는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겨울 되면 너무 건조하고 막 욱제이잖아요. 크림을 발라도 이럴 때는 꼭 그리세린을 넣고 아르단 좀 넣고 에센셜을 넣고 혼합을 했을 때 욱제이는 느낌을 줄일 수 있는 것이요. 그리세린이에요. 굉장히 쫀득거리고 굉장히 촉촉해요. 그리고 이 글리세린을 이용해서 립오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립오일요. 10ml 롤공병이에요. 여기 얘가 아르간입니다. 아르간. 아르간을 7ml 정도 브랜딩했습니다. 그리고 글리세린 2ml 정도 브랜딩이에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 여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네롤리가 있으면 네롤리 한 방울 라벤더 향을 좋아하면 라벤더 한 방울 좋아요. 로즈옷도 좋아하시면 한 방울 넣으셔도 되는데 조금 로즈가 좋으시면 로즈옷도 한 방울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에센셜을 넣으셔도 되고요. 넣지 않아도 돼요. 저는 가끔씩 네롤리를 한 방울 넣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르간 오일과 그 다음에 글리세린만 넣은 거예요. 여기에 로즈옷도 한 방울 넣으셔도 되고 네롤리 한 방울 넣으셔도 됩니다. 잘 흔들어서 흔들어서 입술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입술에 립오일로 오일만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일만 썼을 때는 맨날 겉도 울잖아요. 빨리 안 촉촉해지고 근데 이제 글리세린을 오일과 섞어서 하시게 되면 더 촉촉해요.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보통 비즈왁스 녹여서 많이 쓰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아르간 오일과 이 글리세린과 섞어서 했을 때는 너무너무 촉촉해요. 입술에 확 바르자마자 촉촉하게 스며들어요. 입술로 이렇게. 립오일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세라마이드 화장품 만들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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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